이런 동물이 실제로 있다고요? 이야기 속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경상남도 김해시로 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오늘 주인공이 여기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어디 있나요? 지금 저희도 한참 찾고 있어서 찾고 있다고요? 네 이제요 정차를 감춘 생생 친구를 찾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가족들 잘 숨는 동물인가 봐요 아무리 찾아봐도 발견되지 않던 그때 찾았습니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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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생겼나 좀 볼까요? 어디 어디 어디예요? 아유 꼬박 숨었네 옷장 속 사랍장에 숨어있던 이 친구의 정체는 어이? 패럿 아닌가요? 뭐 뭐 뭐 누구 누구예요? 한 가위는 바로 여기 앞에 있거든요 어디 있어요? 안 보이는데? 설마 했던 곳에서 튀어나온 두 번째 패럿까지 귀여워 어디에 들어갔지? 안녕하세요 패럿 가족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뽀아 꾸를 소개합니다 뽀꾸 뽀꾸 귀여워 항상 이제 키우고 싶다는 꾹을 가졌었는데 잘 설득해서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들어가 있어요? 한 배에서 태어나지도 같은 환경에서 자라지도 않았지만 처음 만난 순간부터 친자매처럼 잘 지냈다는 뽀아 꾹 단 한 번도 물린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사고도 한 번 안 치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음 이렇게 사랑스러운 패럿잠의 매력을 파헤쳐보면요 어물라 어물라 제일 먼저 귀여운 외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진짜 자기가 이쁜 거 알 것 같아요 거기다 비율까지 완벽하다는 이 친구들 완벽히 그럭죠 근데 그렇게 잡아도 되는 거예요? 네 엄마가 잡아주는 느낌을 받는데요 고양이들이 저렇게 엄마가 울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서 졸려 졸려 심지어 다시 돌아 돌아 똑똑하다 알려주지 않은 개인기도 척척 해냅니다 모든 게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데요 한 친구가 좀 한 친구가 애정인데 코에 점이 있는 코와 달리 깨끗한 핑크빛 코를 가진 뽀 어 뽀꾸 다르네요 뽀는 천수하고 꾸는 말썽꾸력이에요 둘은 성격도 완전히 달랐으니 얌전하고 애교만은 뽀와는 달리 호기심 많고 장난기 넘치는 꾸는 아 아까 거기 휴지통에 들어가 있던 친구죠? 꼬마집사 보미와 함께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요 힘으로는 고미에게 밀리지 않는 후 갑자기 장난감을 물고 도망가더니 아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어디가 어디가 아우 서랍스러워 너무 겹다 너 거기서 뭐하니? 아유 못찾겠는데 여기서 잠깐 오늘의 첫 번째 퀴즈 왜 숨었냐고요? 왜죠? 보미가 다른 장난감으로 놀아봐 줘도 어김없이 물고가 아 저기로 무조건 가네요 또다시 사라지는 꾸 꾸 꾸 보물창고 가요? 보물창고? 보물창고? 자꾸 이렇게 가져가는군요? 마음에 들으면 네 맞아요 숨겨놓고 자기 이제 보물공간이 여기거든요 저기 이제 넣고 나와 미션 클리어 오 아니 저기 서랍 뒤에 넣으면 못찾는데 한도라의 상자 같은 꾸의 아지트를 열자 아 요렇게 아예 어머야? 어머다 어머야? 돈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니께 왜 이렇게 많아? 아하하하하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 내 팔찌 내 날랑이 참 많이도 숨겨놓은 녀석 아이고야 여기 다 있었네 몇 개 할 게 있어요 아지트가 발각됐다는 미룰 수 없는 현실에 당황한 꾸 아 이거 다 내걸래 아 이거 생각보다 더 많은 게 있는데요 여기 휘어야 돼 충격적인데요 필러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포식분능 때문인데요 사냥한 사냥감을 자기 은신처로 가져가려면 어 사냥했구나 야생분능이 남아있어서 물건을 물고 자기 은신처에 모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삐쳤어 삐쳤어 흠 밥시간이 되자 알아서 밥을 든든히 챙겨먹는 자매 다 먹고 안방으로 이동하는데요 설마 했더니 또 서랍에 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 오늘의 두 번째 퀴즈 왜 또 들어갔죠 뭐 더 있었나 느릿한 몸짓으로 서랍 안에 들어가더니 오 유연해라 어우 귀여워 갑자기 기절한 듯 잡니다 갑자기? 저렇게 불편하게 잔다고? 평소에는 잠을 조금 많이 자요 얘네들은 하루에 평균 18시간 정도 자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자는 거잖아요 잘 때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6시간 깨있는 거네 미동도 없이 세상 편하게 자는데요 자고 있어요? 자고 있는 거예요? 아 널려있는데? 어우 귀여워 쿨쿨 자던 녀석들도 잠에서 확 깰 때가 있었으니 엄마 간다 얘들아 보호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졸려서 눈도 제대로 못 든 상태로 꾸역꾸역 일어나서는 어느새 현관 앞에 서 있는 패럿자매 어우 귀여워 인사는 거 같아 저희가 나가려고 볼 일이 있어서 하면 두 마리가 더 열심히 나와서 우리 일에서 이렇게 서있어요 나가겠다고 졸린 건 참아도 외출은 못 찾는다고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밖에 나와야겠네요 저렇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작은 하네스 보셨나요? 처음 봐요 산책을 제일 많이 하는 패럿이 아닐까요? 아마 저희 애들보다 많이 하는 패럿은 없을 것 같아요 맞춤형 하네스를 얼른 입힌 후 그토록 원하던 동네 산책에 나선 가족들 신나게 풀 위를 뛰어다니는데요 조금 전까지 졸던 녀석들 맞나요? 어딜 가나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지나가던 강아지의 관심도 한몸을 받는 인기 스타들 인사도 이쁘게 하네요 이거 뭐예요? 페럿이에요 아 너무 귀여워요 처음 봤어요 아니요? 귀여워 키우고 싶어요 키우고 싶어요? 갑자기 발걸음이 빨라진 페럿자매 모래 파는 거 좋아요 진짜 땅 파는 거 너희가 그러면 그렇지 조용히 산책한다 싶더라니 흙을 보자 장난꾸러기 본능이 마구마구 생솟는 페럿들 가기 싫다고요 흙을 좀 많이 파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목욕을 한번 해야겠네요 수록하자 가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부할 겨를도 없이 떼꾸물을 시원하게 벗겨내는데요 물을 좀 짜줘야 돼 아 귀여워 아 저렇게 짠다고 아 이거 웬일이야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저희 가족한테 웃음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존재들이지 않을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키즈 탐험 생생의 세계 진짜 귀엽다 8 standing 유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